2024년 10월 26일 일용할 양식. 말씀. 스카리아 9장 1절에서 17절. 요절. 9절. 제목. 내 왕이 임하시나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색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또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사이에서 그 가져간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하니 나귀의 작은 것꼬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가 친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노한다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값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멧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신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종이 아니라 아들임을 알고 아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유업을 이을 아들이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댔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믿는 자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들 된 자들에게 그 아들의 영을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과거 종로를 단 경험으로 인해 아들이 되고 나서도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과거처럼 종로를 다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를 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세상 초등학문을 다스려야 합니다. 적용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는 것은? 한마디 구원의 왕이 임하시기에